준비는 끝났다. 출격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분노와 상처 같은 건 오래전에 잊었어. 내게 남은 건 의무뿐이다. 내게 남은 건 의무뿐이다. 내게 남은 건 의무뿐이다. 내게 남은 건 의무뿐이다. 그 많은 시간이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여기에 도달했군. 이번에는 반드시 결말에 도달하도록 힘을 빌려주지. 그러니까 모두 내게 힘을 빌려주도록. 준비는 끝났다. 출격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책임이 무겁군. 이제 도착했군.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출격할 시간이야. 선을 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래.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더듬이? 전투를 하다 보면 머리가 헝클어지는 건 흔한 일이지. 신경 쓸 거 없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낸다. 그게 나의 맹세니까. 분노와 상처 같은 건 오래전에 잊었어. 내게 남은 건 의무뿐이다. 내 복장이 신경 쓰인다고? 음... 직원답게 넥타이도 제대로 메고 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땐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내가 살 테니까. 멈춰 세운 운명은 언젠가 다시 굴러가게 마련이지. 미뤄뒀던 싸움이 다가오고 있어. 누구나 가끔은 쉴 곳이 필요해. 어쩌면 내겐 이곳이 그런 장소였을지도 모르지. 요즘 현장 업무가 없는 모양이지? 에휴... 힘든 싸움이 되겠군. 머리가 아프군. 잠시 쉬어야겠어. 명령 수신 완료. 출전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다. 버스트 모듈 점화. 언제라도 강화 가능하다. 적을 분수했다. 다음 전장은 어디지? 작전 완료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었지, 사장님? 세계 침식률이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주저앉아 있을 여유 따윈 없어. 패했다면 다시 싸울 뿐이다. 이쪽은 문제 없다. 소대,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완료. 새로운 전술이군. 숙지하겠다. 컨디션은 최상이야. 더 강해졌군. 그 많은 시간이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여기에 도달했군. 이번에는 반드시 결말에 도달하도록 힘을 빌려주지. 그러니까 너도 내게 힘을 빌려주도록. 이 장소는 참 변함이 없군. 안 그래? 그래.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좋아. 그 녀석들에게 맛있는 것 좀 사다 줘야겠군. 소꿉놀이는 이쯤 하자고 소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